이게 고구려의 기상도입니다 고구려의 기상도 자 동방의 금자탑 장수왕명 동방의 피라미드 이렇게 이제 잘 써 있습니다 이렇게 워싱턴 발음입니다 우리 고구려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구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고구려 장수왕릉인데 장수왕릉 안아보면 나중에 문이 옆에 있지 뭐 여기가 딱 붙으십시오 여기가 장수왕릉인데 전에는 이걸 장군총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장수왕릉으로 한국과 중국이 전부 장수왕릉으로 이렇게 이렇게 저 가운데가 바로 시신을 놓은 것인데 지금은 없습니다 여기가 옛날에는 장군총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도 장군총이라고 있었는데 이걸 전부 장수왕릉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장수왕릉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람왔습니다 자 한바퀴를 돌아보겠습니다 장수왕릉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크고 이 오녀산에서 이것을 돌을 이렇게 개어타가는데 아 엄청난 이 돌로 개어났으네요 그래서 이제 무너지지 않는데 이쪽에 일부가 무너져요 간격이 좀 벌어지면 이렇게 무너진 것 같습니다 장수왕릉 지금 여기와 일부는 이거 깨져서 무너져요 여기가 뭐라고 쓰였냐면 장수왕릉 1호 분이다 이쪽으로 가면 장수정도 여기가 장수정 지금 여기가 한계가 없어지면서 왕릉이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가 왕릉이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보수를 안하네요 이게 많이 무너졌는데 장수왕릉 바로 옆에 장수왕릉 1호 배분이 장수왕릉 1호 동반 무덤 동반 무덤 동반 무덤인데 누군지는 몰라도 않아 왕손이나 됐겠지 여기는 그래도 장수왕릉 바로 있는 이것도 무덤이지만 이게 고인돌입니다 북방식 고인돌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이게 입구 문이고